안녕하세요. 문화전반을 나오려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0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희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김영대 음악평론가 2편을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너무 BTS 얘기가 새로운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김영대 평론가님께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급히 모였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서는 전화를 받았더니 긴급 섭외 요청을 하셔가지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너무 또 좋은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선 그 얘기부터 먼저 그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버터가 원래는 7주 연속 1위를 했다가 지난주에 퍼미션 투 댄스로 배턴 터치를 했잖아요. 그 배턴 터치 할 거라는 걸 예언을 그 전에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됐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버터가 1위로 깜짝 복귀를. 그러니까 다시 배턴 터치를 한 거죠. 그렇죠. BTS 곡들끼리 그냥 서로. 거의 무슨 육상 그 막 800m 릴레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나 다시 줘 뭐 이런 거. 막 뛰고 쉬다가 어 내가 뛰겠어 이런 거. 제가 사실은 지난번 방송 녹음할 때 이거 배턴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사실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하도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뭐 예언을 했다. 예상을 했다. 뭐 이런 이렇게 또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아니 니가 뭔데 예언을 하냐. 니가 뭐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했는데. 이제 버터가 정확히는 이제 1위를 다시 등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퍼미션 투 댄스가 차트에 이제 데뷔하는 순간에도 BTS의 그 버터라는 노래가 계속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적이 나빠서 내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퍼미션 투 댄스 쪽으로 팬심이 몰림,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핫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표들이 반영이 돼요. 라디오,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버터는 퍼미션 투 댄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라디오예요. 사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어떤 신청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나름대로 그 회사, 그 아티스트가 미는 곡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기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버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BTS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미는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에서도 버터의 인기가 훨씬 높았고 퍼미션 투 댄스보다는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가 조금 더 잔잔한 느낌의 곡이기도 해서 그 라디오 수치라는 경우는 매주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 같은 게 있지 않거든요. 특별한 뭐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되면 버터가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세일즈라고 그러죠. 음원을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민심이 이번에는 버터 쪽으로. 쏠리면서 또 다시 자체 1위 교체를 이뤄냈네요. 대단합니다. 아미들이 이뤄낸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민심의 그 지능 집단 지능이라 그러나 집단 지성. 네.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버터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퍼미션 투 댄스가 없었으면 버터가 더 오래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퍼미션 투 댄스가 신곡이고 굉장히 또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 의미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주 정도 퍼미션 투 댄스에게 딱 그 곁을 뒀다 그러나. 그랬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버터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쯤 되면은 무슨 예상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뭐를 예측을 해도 가능한 상황이 됐고. 앞으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두 곡이 서로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아쉬운 게 1, 2위를 동시에 하는 걸 한번 못 본 거가 좀 아쉽긴 한데. 퍼미션 투 댄스가 이번에는 7위인가. 그렇다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보고 또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다시 모여야겠다. 근데 뭐 이렇게 만약에 이 차트나 뭐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아이돌 팬덤이 평소에 어떤 활동하는 어떤 형태 뭐 그런 방식 이런 거에 익숙치 않은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벌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뭔가 너무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한 가수의 곡이 뭐 이렇게 7주 연속을 하다가 아무리 바턴 터치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하고 다시 또 이게 제 바턴 터치가 되는 거가 이게 뭔가 좀 어색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그런 의견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가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가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소위 말하는 팬들의 화력에 의해서 뭔가가 막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달성이 되고 뭔가 누가 예상을 하면 그 예측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좀 인위적인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뭐랄까 소위 말하는 팬덤의 어떤 화력 팬덤의 노력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팬덤은 어디나 있어요. 뭐 케이팝 가수들 중에 팬덤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사실 미국 팝 가수들 중에서도 정말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다고 그 모두가 다 1위를 달성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진짜 아티스트가 어떤 곡을 내든 꾸준히 지지를 하고 그 인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팬덤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정말 예외적인 사례구나.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BTS는 물론 지금은 이제 하이브가 굉장히 커졌지만 시작은 어쨌든 미국 주류 시장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위치에서 했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기획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엄청난 물량 공세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팬들의 이 화력이 아주 유일한 정말 무기였다. 그 어떤 미국 주류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뭔가 최근에 팬덤, 팬덤 이런 말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 말에 대해서 막 깊이 고찰하지 않은 채 그 팬덤이라는 말 자체를 좀 남용하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팬덤은 뭔가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거는 있고 팬덤은 대중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수한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덤이라는 게 대중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부류고 그들 중에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맹목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당연히 일반 대중으로서의 감수성이나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지지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래서 고관여층, 저관여층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중들이 좀 저관여층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 팬덤이라는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굉장히 고관여층이에요. 소비에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우리가 뭔가 대중들이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대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거가 사실은 우리가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사실 똑같은 성취예요. 그런데 성취인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1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몇 줄을 1위했냐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됐을 때 그 가수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 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BTS가 7주가 1위를 했던 8주를 1위를 했던 설령 1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스토리일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얘기지만 하나의 대중음악, 대중 아티스트가 인기를 얻는다, 히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정말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은 알고 있는 수많은 전략, 전술, 심지어 꼼수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정말 기술자들의, 정말 선수들의 대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1위를 한 거지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1위를 했지라고 모두 일일이 다 검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TS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BTS가 지금 얻고 있는 인기라는 거는 팬들의 굉장히 자발적인 성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부터의 인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검증을 하면서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위를 얻어야 돼.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진 그런 정석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또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맨날 1위를 하니까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 생각에 아, 뭐 이렇게 이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마했다. 고마해라. 고마해라. 4주쯤 했으니까. 뭐 굳이 5주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안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하다. 사실 그 의미는 그거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막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팬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다. 엄청난 의미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기록이 이제 1위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의 시각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BTS가 이미 이룬 게 너무 많고 처음에는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했다. 뭘 했다. 또 무슨 기록을 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무 이 기록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디 나가서 BTS의 음악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들의 어떤 가사라든지 다양한 것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매번 7주냐 8주냐 9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지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그걸 좀 이해해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BTS가 사실 그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던 2017년 정도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의 성취 자체를 좀 의심받아온 측면이 있어요. 언론에 의해서 음악 마니아들에 의해서 혹은 다른 팬덤에 의해서 뭐 어떤 거는 정당한 의문이었던 적도 있었고 좀 악의적인 어떤 프레임이었던 적도 있는데 어떤 그러한 의문과 증명에 대한 요구 있죠. 과거에 가령 빌보드 200에서 이를 했을 때는 200은 우리가 메인 차트가 아니라고 한다. 100은 학백에서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문을 하나하나씩 보란듯이 넘어온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관성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BTS의 내러티브가 됐어요. BTS와 ARMY가 그들이 활동하는 그리고 그들이 뭔가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뭐 증명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같이 계속 자리잡아 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거든요.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증명할 게 남아있을까 물론 증명할 게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또 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혹은 여전히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BTS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인정의 레벨이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여전히 못 미치는 반응들 어떤 뜨뜨미지근한 것들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딱 그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계속 어떤 도전의식 같은 것들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위를 만들어주겠다. 몇 주 1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뭔가 끊임없이 의심을 받고 그걸 극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른 누구의 도움이 딱히 있지를 않다라는 거를 팬들이 굉장히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누가 도와준 적이 없다. BTS가 가령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나 어떤 레코딩 업계의 어떤 기존의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인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늘 좀 뭐랄까요 제가 뭐 그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걸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늘 하여튼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아내면서 우리가 이들을 계속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팬들의 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참 그 BTS와 아미의 관계는 정말 이번에 우리 8시 뉴스에 또 BTS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도 앵커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지 않냐는 말에 지민 씨가 아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지가 고민이다. 그걸 몰라서 그게 더 고민이다. 그런 관계니까 갑자기 눈이 막 촉촉해져요. 눈이 막 촉촉해지나요? 우리 회사에 왔다는 게 저도 궁금했어요. 8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떤 막전 막후라 그러나요? 준비를 직접 담당하셨던 제가 담당 기자니까 엄청 핫했거든요. 그 영상도 그렇고 그 기사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성사됐는지는 그건 영어 기밀이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정말 막 몰아치듯이 진행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준비 기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비공식 아미 자문단을 가동시키자였어요. 모를 때는 물어봐라. 그렇죠. 물론 제가 담당 기자이긴 하지만 사실 아미보다 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나 평론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거기 집중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아미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질문을 취합을 하자. 그래서 질문을 사실 저 이거는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 산에 곳곳에 암약하는 아미들한테 제가 질문을 질문 예상 질문 리스트를 물론 제가 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들 좀 비슷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너무 튀는 굉장히 매니악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일반 뉴스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일반 BTS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는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미들은 다 아는 저런 얘기를 또 해. 할 만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뉴스 일반인들도 다 보는 뉴스라서 그런 질문도 적당하게 안배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구성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영상을 틀어줄 것이냐 어떤 그래픽을 쓸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하셨구나.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짧은 시간 안에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도 너무 이게 머리 쪽에 너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곤 물론 일하느라 잠을 못 잔 것도 있고요.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이게 잠자리에 누워도 이게 머릿속에 뭐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제가 이걸 724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7월 24일 아 24일에 가서 724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톡방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하이브 쪽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회사에도 관련된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본 작성을 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단톡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나중에는 헷갈릴 주경이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매몰돼서 있으니까 물론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긴 했는데 며칠 동안 그러고 나니까 잠이 잘 제가 약간 불면증세가 생겼어요. 계속 이렇게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니까 계속 이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막 몰아치다가 딱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안 되죠. 잘 끝났으니까 이제 잘 끝나서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저도 무삭제 판 그 영상을 40여 분 되는 거 다 봤는데 준비를 좀 세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뉴스이기 때문에 저녁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매니악한 팬들만 이해하는 코드가 담긴 질문은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질문도 잘 선별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사진이라도 찍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주말에 와가지고 제가 일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토요일에 왔더라고요. 왜 내가 토요일에 근무를 안 했을까? 아니 그리고 개인적인 사진은 처음부터 이제 안 찍는 걸로 미리 협의를 했고요. 아 알겠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사진이 남은 게 공식 김용태 앵커가 웃으면 안 된대요. 아니 김용태 앵커를 같이 아시죠? 되게 재밌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춤도 막 추고 그러길래 아 많이 애쓰는구나. 아니 김용태 앵커가 저 바로 앞자리에 있어요. 지금 앉은 자리가 아 사무실에서 네. 근데 제가 사실 보라색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미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보라색 의자를 구해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라색 의자가 과연 있을까 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구해오셨더라고요. 구했어요. 저는 제작을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어디서 사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정말요? 뒤져가지고 그래서 일요일에 근무하러 갔더니 보라색 의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것만 봐도 반가워가지고 아 진짜 사진을 찍었어요. 아 보라색 의자 보라색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너무 챙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아미이기도 하고 또 아미는 아미까지는 아니라도 방탄소년단에 되게 호감이 많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굉장히 여러 팀이 같이 달려들어서 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한 1시간 정도를 촬영을 해서 그중에 16분을 잘라서 편집을 해서 그게 이제 뉴스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녹화가 끝났어요. 저희가 녹화라는 거를 밝히고 이제 뉴스에 방영을 하긴 했는데 그 2시간 동안에 그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은 이 이제 이거를 10분 만에 해야 되나 16분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나마 16분도 굉장히 많이 확보된 시간이라고 하죠. 뉴스에서는 진짜 10초, 20초 늘리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보통 리포트를 하면 한 2분 정도 하면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8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멤버들이 7명이라서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조금만 얘기하면 사실 시간이 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에 쫓겨서 조금 매끄럽지 않고 조금 툭툭 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근데 그때는 그 디테일을 너무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이게 시간 맞춰서 무사하게 방송에 나가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는 풀 영상이 올라왔고 그거 보셨다고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김용태 앵커가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노래가 약간 어설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옆에 뉴스 스튜디오 옆에 부조에 가서 이제 모니터로 그걸 녹화하면서 보잖아요. 뉴스 센터 거기서 보면서 아 노래 연습 좀 하지 실제로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김용태 앵커님을 보면서 참 누구는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두 번이나 만나고 이렇게 진짜 긴 시간을 확보해서 참 될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될 분될 그러니까 진이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랬군요. 진이 오랜만에 뵀는데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막 이러고 동생 막 이러고 막 그런 어쨌든 그 뉴스도 많은 아미들의 도움으로 아무튼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일 때는 이게 앵커와 그죠? 아티스트 둘 간의 대화 같지만 그 안에는 심지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의자 하나도 맞아요. 구해오는 분들 그리고 잠을 진짜 불면증이 생길 정도로 이 기사와 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수영 기자님 같은 진짜 보이지 않는 네. 갑자기 이런 분이 지구역이 초대 손님들이 제가 게스트 같아요. 다음에 바꿀까요? 우리 아니 진짜 이번에는 그게 되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최근에 인터뷰 중에는 그래서 네. 하여간 이번에 확실히 알았던 거는 아미는 어디에나 있다. 그 전에 제가 저 사람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회사에서 마주치는데 인사를 해요. 잘 봤다고 그래서 저분이 저런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암약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슨 팬덤이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무슨 무리로서 따로 존재하는 맞아요. 과거에 무슨 어디 팬클럽처럼 어디 이렇게 조직처럼 막 집단으로 이런 게 아니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다 뭐 그게 아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케이팝 팬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대중들이다 그런 사실을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 뭐 저희 언니가 전영훈 옥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면은 막 그거 저기 사인 받겠다고 줄을 몇 시간 동안 다 그게 다 그게 그때는 아미라는 말이 없었고 팬덤이라는 말을 잘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그게 다 인기고 다 대중들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또 여성들만 그랬습니까. 제가 저도 남자지만 뭐 무슨 누구 좋아하셨어요? 옛날 얘기도 아니 뭐 너무 많이 있는데 뭐 제 친구들도 뭐 밴드가 무슨 음반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줄 서서 사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른이 다 된 다음에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걸 내가 줄 서서까지 사야 했나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반들은 뭐 무슨 속지가 구겨졌다고 하나 더 사기도 하고 뭐 안에 CD가 흠집이 났다고 또 하나 더 사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근데 사실 그 굳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소비와 소극적인 소비의 차이인 거고 그게 팬과 그냥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는 거고 사실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큰 차이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팬들의 그 위력 집단지성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 그것도 뭐 암배를 약간 뉴스용 그냥 이렇게 정식 질문과 나중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풀 영상을 풀 거를 생각해서 조금 가벼운 이제 조금 재밌는 질문들도 좀 암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하면은 펑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또 그리고 멤버들도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한정없이 붙잡아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가까이서 좀 봤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말씀 저는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런 걸 물어봤어야 하는 그건 앞에 얘기했고요 그럼 어차피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아 가까이 야 가까이서 봤어 어땠어 막 이랬는데 직접 준비하셨으니까 네 근데 가까이 조금 뭐 가까이서 봤다고 제일 가까이서 봤죠 사실 예전에는 어디 저기 콘서트장에 가서 저 멀리 있는 거 보고 했으니까 제일 가까이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왜 그 스튜디오로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그냥 본 건데 별로 느낌이 그냥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 들어오는구나 그냥 그러고 저는 또 그 다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어 텔레비전에서 본 거랑 똑같아 그렇게 딸들이 많이 물어봤겠어요 어마어마어마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거랑 똑같다고 했더니 딸이 무슨 대답이 그러냐고 그렇지 그래서 아니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멋있고 예의 바르고 참 생각도 바른 것 같더라 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했더니 음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엄마는 그거 무리를 해서라도 잡고 사진이라도 찍지 그랬어 뭐 이런 그럼 안 돼요 제가 그거 안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제가 찍는 사람들 말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찍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게 사진 찍고 싶죠 붙잡고 사인도 받고 싶죠 근데 이제 방송을 위해서 온 거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다 끝내려면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그런 욕망은 접어두고 아 진정한 프로의 자세 네 오늘 방송을 나가고 나면 우리 김수영 기자님의 어떤 적어도 아미 내에서의 평판은 또 엄청나게 또 상승하지 않을까 상종가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미는 아닙니다 참고로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은 아미에 근접해 있잖아요 아미랑 친하죠 아미랑 친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김용대의 평론가님은 아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 맞아 그분은 아미는 아니신데 BTS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혹은 부당한 어떤 평가를 들을 때 굉장히 나서시는 분인데 그거 자체가 그럴 때 보라색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말을 듣는데 제가 되게 그 말이 되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뭔가 빵 터졌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물론 의식적으로 당연히 팬도 아니고 저는 뭐 의식적이도 아니던 팬이라고 제 정체성을 하진 않지만 사람이 뭐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적인 예전에 호의적인 관찰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팬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팬이라고 해버리면 제가 쓰는 기사가 이제 기사 가치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그렇게 쓰는 기사처럼 보일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객관적인 어떤 거리를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특히 문화부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도 많이 썼는데 이게 문화뉴스는 특히나 그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칭찬이든 비판이든 그냥 마음이 담기지 않고 쓰는 기사는 사실은 그거는 선수들이 보면 알아요 티가 나는구나 제가 저는 문화부 기자를 그래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좀 관심이 있는 기자구나 이런 게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팬은 아니고 아미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 관심과 애정이 생기지 않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감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감상의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분석도 있고 하는데 감상의 단계는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그렇죠 온전히 그게 수행이 안 돼요 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멀찌감찌 떨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그 굉장히 고차원적인 예술이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게 갈등은 되죠 저는 이제 평론가니까 더 그렇지만은 이걸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어떤 분석들이 늘 제 스스로 검열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하는 기자님 같으면 기사가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평이나 말이나 글이 될 건데 그것만을 보고서 어떤 호의적인 말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팬이네 혹은 비판적인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안티네 하지만 우리 진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스스로의 어떤 협상의 과정 그렇죠 검열의 과정 스스로 어떤 돌아보는 반성의 과정이 있다 그 말은 좀 사실 하고 싶어요 진짜 공감이 갑니다 저는 이제 평론가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녹음하고 지금 다시 하게 된 게 또 대통령 특사 맞아요 그 소식도 있었고 그게 문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었나 공식 명칭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이제 그 소감도 어떤 마음으로 수락했냐 했더니 또 RM이 역시 정말 말을 잘 아주 진솔하게 말을 정말 잘 하더라고요 정확히 워딩이 어떻게 됐었죠 그게 제가 그러니까 뭔가 미래 세대 자기도 어떤 밀레니엄 세대 연습생부터 시작하면 그런 세대고 그래서 비슷한 세대로서 어떤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다 그런 요지의 말이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BTS도 단순하게 보면 그냥 팝스타인데 대중음악 물론 우리가 대중음악의 가치를 뭘로 볼 것이냐 대중음악을 하는 뮤지션 아티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즐거움의 과정이 굉장히 건전할 수도 있고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논란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굉장히 뭐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저건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야 라는 퇴폐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그냥 하나의 예술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BTS는 어찌됐건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는 존재 그리고 꼭 음악을 통해서 그러지 않더라도 그들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기부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뭐랄까요 항상 긍정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그들 스스로도 그들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람들이 BTS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하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고 또 이게 스케일 자체가 이제는 글로벌한 스케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퍼미션 투 댄스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부여를 하곤 합니다만 우리가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한국 가수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같이 해나갈 수 있다 우리가 이걸로 털어버리자라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아티스트가 우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는 누가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는 게 중요한데 BTS같이 그런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말을 해도 주목을 받을 사람을 우리가 한국 가수로서 가져본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자랑스럽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서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들도 굉장히 평범한 인간이고 그들이 그렇게 받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그들을 규정을 하는 그런 시선을 빼고 본다면 그들도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전에 RM이 페르소나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페르소나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막중한 어떤 책임? 막중한 존재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좀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이제는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참 거기서 느끼는 부담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하천 청년이고 사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착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들을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뭐랄까 휴가가 자주 하는 말인데 추락은 두렵지만 착륙하는 방법을 아니 그게 이번에 퍼미션 투 댄스에도 가사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넣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추락하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착륙을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올 때마다 1등하고 이런 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물론 영원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겠지만 만약에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인기의 측면에서 대중 어떤 그런 수치나 이런 건 하락하고 예전 같은 인기가 아니고 전성기가 이른바 지나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연착륙을 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인기를 지탱하는 것도 아미지만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착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대중음악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기를 얻고 1위를 하고 많은 음반을 팔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그들의 본질은 결국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언제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태어나면 죽고 인기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하겠지만 그들이 예술가로서 남아있는 한 그들의 예술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게 그 명수가 수백만이었던 시절도 있었겠지만 수십만이든 수많이든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과 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 저는 그게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막 그렇게 띄워줬던 사람들도 막 그렇게 그들을 그들 이상으로 치켜세웠던 사람들도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남의 일이 됩니다 예술은 사실 남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엄청난 하이프를 받고 했을 때는 모두의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은 완전 남의 일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만이 남게 되거든요 그들이 결국 그런 연착륙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팬덤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가 사실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거품 같은 인기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환상 그리고 그것이 깨졌을 때 나오는 어떤 충격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인터뷰에서 방탄 파파 방탄 그램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이 그랬나요? 방탄 마을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살면서 그랬더니 제 주변에 아미들이 저 그 옆에 아미마을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입주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케이팝 아이돌들의 수명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최근에 2PM도 7년 만인가요? 8년 만인가요? 새 앨범을 또 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올드 팬들이 계속 물론 새로 유입되는 팬들도 있습니다만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하고 같이 늙어가는 그렇죠. 같이 늙어가는 거고 우리 롤링스톤즈 같은 그런 그룹들 보면 정말 할아버지 말 그대로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같이 공연하고 최근에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보고 갑자기 예전 올림픽을 찾아보는 이번 계획식에 실망을 한 나머지 예전 런던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그 폴메카트니 기원 같은 사람들 그 나이에도 아직도 팬들과 교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설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BTS뿐만이 아니라 그게 케이팝이 가지는 어떤 생명력 같은 것들을 계속 늘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흥미로운 게 아무튼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케이팝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2PM 같은 그룹만 해도 사실 케이팝의 가장 오래된 팬들 같은 경우가 2PM이나 이 세대 그룹으로 입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본다 요즘 세대도 되게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새로운 또 방식으로 예능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또 유입되고 근데 어쨌든 그 코어 팬들이 든든하게 또 지켜주면서 한 사이클을 또 완성을 해내고 그런 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가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BTS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전에 또 다른 음악평론가가 출연을 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대중음악상이라는 상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이돌 음악을 시상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 얘기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국대중음악상 심사위원으로 있지만 아이돌이라는 거를 굉장히 의식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재밌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대중음악상의 설립의 취지 자체도 아이돌로 뭔가 천천히 일요점이 되는 가요계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중음악에서의 트렌드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개 개인이 저거는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트렌드가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그런 거를 따지는 시점에 산업은 훌쩍 변화했고 아이돌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단순하고 그런 음악성이 없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면으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음악들로 확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한국대중음악상의 팝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팝이라는 거는 좀 장르적인 의미도 있고 좀 두루두루 포괄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부쩍 소위 말하는 아이돌 음악들이 후보로 많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작가주의 뮤지션들이 장르로서의 팝을 하는 음악과 아이돌과를 우리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느냐 의도도 다르고 타겟팅한 대중도 다른데 이거 두 개를 수많은 가수를 팝이라는 작은 카테고리 하나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왜 락은 다양한 장르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모던 락으로도 나누고 헤비 락으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유독 팝은 누가 해도 팝이에요 성시경 씨의 발라드도 팝이고 조동익 씨의 어떤 포크 팝적인 것도 팝이라고 하고 BTS도 팝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이걸 듣고서 성시경 씨의 발라드가 더 우월한지 혹은 김현철 씨의 이런 시티팝적인 접근이 이게 더 음악성인지 이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글로벌한 팝 아이돌 팝을 좀 독립을 시키면 어떻냐 별개 카테고리로 이런 말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논쟁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계속해서 변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의나 제도는 그 변화의 뒤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뒷북을 치는 거죠 변화된 상황을 보고 이걸 어떻게 담아낼까를 고민하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문화의 조류라는 게 사실 여기까지는 A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날 지나고 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네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K-POP이나 BTS 현상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심지어 20년 뒤에 우리가 이걸 돌아봤을 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함의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우리가 언제 한국의 대중문화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논하고 그랬을까요 진짜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거였어요 해외의 매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K-POP이라는 게 한국의 대중음악이 굉장히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됐는데도 그리고 라디오에 플레이 되는 거는 최상위에 있는 BTS와 블랙핑크를 제외하면 그 아래부터는 거의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K-POP의 다른 뮤지션들이 사실은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스트리밍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걸로 보면 라디오에서도 어느 정도는 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하고 블랙핑크를 제외하면 그거를 심층 분석을 해서 해외에서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너무 당연한 면이 있어요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더 알 것 같은데 미국에서 라디오라는 거는 한국도 요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뭐냐면 음악을 마니악하게 막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이고 평범한 대중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라디오는 누가 많이 듣냐면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 장거리 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 분들 그리고 회사 출퇴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잠깐 듣는 거예요 길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음악을 이렇게 뭐랄까요 깊이 소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도 영어여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노래가 외국어로 나온다 그러면 뭔가 낯설기 때문에 이 채널이 돌아갑니다 라디오 스테이션도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영어로 된 음악을 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국 가수보다는 당연히 미국 가수 그중에서도 백인 가수 이런 식으로 그들 사회의 주류에 가깝게 그 취향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BTS와 K-POP이 미국에 드디어 주류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확히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에서 말할 때 주류는 그건 영영 가까워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의 인종 구성이라든지 그들의 사회적인 인종적인 그런 위상 같은 것들이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아시안 자체가 주류가 되지 않는 한 BTS 자체가 혼자 홀로 주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건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BTS가 물론 라디오에서 좋은 성적을 최근에는 거두고 있지만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BTS가 인기가 없다라든지 BTS가 미국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타겟팅되는 대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음악과 문화의 굉장히 밝은 사람들 우리 힙스터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 취향이 까다롭고 문화에 대해서 더 박식하고 다양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중에 돼서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나중에 진짜 그런 날이 올지 모르죠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트럭기사 아저씨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누구가 그냥 한국 대중음악을 흥얼거리고 흥얼거리는 그런 곡들은 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디오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중에 BTS 그리고 2위인 블랙핑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벽이랄까 그걸 조금 넘은 상황인데 다른 케이팝 밴드는 아직은 이제 그런 어떤 라디오에서까지는 별로 어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기나 이런 걸 체감하는 것만큼 라디오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산업적으로 굉장히 뚫고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모터라든지 레코드 레이블이라든지 에이전시라든지 하는 수많은 권력과 나쁘게 말하면 유착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나마 지금 BTS 같은 경우는 뚫고 있는 것들이 팬들의 강력한 힘이 또 하나가 있겠고 또 어쨌든 미국의 유수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그조차도 사실은 받지 못하는 다른 그룹들은 애초에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은 정말 적은 수 제한된 자원으로 엄청난 맥시멈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어떤 싸움이다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BTS의 글로벌한 현상이 서구권, 미국, 남성, 백인 이렇게 우리가 대표되는 세계 어떤 시장의 문화의 주류들과 아미로 상징되는 어떤 풀뿌리의 흐름이 대결하는 마침내 거기서 작지만 또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거대한 흐름 그런 것으로도 저는 읽고 있어요 갑자기 가슴이 웅장해진다 요즘 말로 갑자기 아니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흘려버릴 만한 그런 문화적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런 분석 기사가 미국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케이팝에 대한 그런 엄청난 관심을 또 방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요 왜 케이팝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안 들리냐 그걸 지금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BTS의 아까 말씀드린 BTS의 인기가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이들의 1위가 정당한 것인가 혹은 어떤 다른 게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BTS를 비판했는데 한국의 김영대는 BTS를 옹호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어떤 저널리스트는 BTS를 옹호하고 어떤 저널리스트는 BTS를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결과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붙고 거기에서 누가 맞냐 이런 것들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이미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그리고 진짜 BTS가 큰일 했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빌보드가 뭔지 그래미가 뭔지 차트는 어떻게 1위를 하는 건지 아까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기라는 건 뭔지 보이베데라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음악 마니아들의 영역이었어요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얘기하고 심지어 아이돌 팬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석에서 술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를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BTS가 그런 공을 한 거죠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제가 지금 딱 그 생각했어요 트리플 악셀이 뭔지 맞아요 예수 점수는 뭔지 구성 점수는 뭔지 저건 왜 감점이 되는지 롱헤치가 뭔지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변화를 지금 음악에서는 BTS가 또 BTS의 길을 또 쫓아가는 또 다른 케이팝 가수들이 작지만 진짜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자녀들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요새 많이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진짜 많이 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최근에 많이 바뀐 풍경이고 BTS 같은 경우 또 음악적으로 보면 중년, 장년층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악들이 좀 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들어봤더니 좋더라 그렇게 한번 인식이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소위 말하는 같이 덕질을 할 수 있고 신곡을 들으면서 같이 또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소통이 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서히 변하는 와중이고 제가 또 책이나 이런 글과 말을 통해서 약간 또 거기에 기여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지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열심히는 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돌 아티스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왜 작곡하는 아이돌에 대한 얘기도 있으신데 진짜 원래 그랬나요? 다 이제는 아이돌 안에 작곡하는 멤버들이 있고 이제는 정말 많죠 많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미권에는 아이돌 소위 보이밴드가 작곡을 하고 프로듀서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기대치가 없는 거죠 아까 말한 버블건 팝을 적당히 재밌게 소화를 하는 잘생긴 그룹의 정도의 위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유독 그 기준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더 완성형을 추구하는 그 진취적인 기상? 그게 있어요 뭐냐면 또 스포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골프에서도 외국 선수들은 이 선수는 뭐를 잘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거리가 좋다 쇼게임에 강하다 퍼트가 좋다 한국 선수가 등장하면서 다 잘해?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대표적이었고 너무 열심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이 심한 거예요 경쟁이 심해서 그리고 항상 저는 장단점 둘 다 된다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한물 간 거야 이런 말을 잘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어떤 거를 빨리 과거의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이게 또 산업화에 영향도 있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또 진화된 모델을 추구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도 예전에는 춤추고 잘생기면 됐어 최근에는 거기다가 작곡도 잘해야 돼 심지어는 요새는 스스로의 음악은 스스로 프로듀서가 돼서 관장을 해야 돼 라는 단계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음악을 파는 사람들 어른들의 상술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만든 아이돌이 굉장히 실력 있고 훌륭한 뮤지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서 지금 웬만한 아이돌들은 아마 프로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 음악을 만들고 프로듀서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케이팝이 그런 진화된 팀팝 아이돌팝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 그런 케이팝 어떤 시스템을 해외에서 적용을 시켜서 이를테면 SM도 그렇고 하이브 빅히트도 그렇고 미국 현지에서 아이돌 그룹을 오디션을 한다든지 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국이 케이팝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만들지? 케이팝 그룹을 미국이 왜 만들어? 그런데 물론 당연히 돈이 돼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길게 내다보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미디어 환경 변화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요새 넷플릭스 OTT로 영화를 많이 보죠 여기가 굉장히 평등합니다 미국 영화라고 해서 무슨 카테고리가 메뉴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메뉴에 자기 취향대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넷플릭스를 한국 콘텐츠가 먹여살리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닌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K-드라마, K-무비, K-좀비 이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K-POP을 지켜보는 건 뭐냐면 저 K-POP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단순히 K-POP 가수 몇 명을 우리 산업에 진출시켜서 우리 가수로서 활동시키는 것 정도였을 텐데 이제는 그 정도의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는 자신들의 주류에서의 한 카테고리로 K-POP이라는 것 자체를 독립된 세계로서 저는 품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에서도 뭐랄까요? 절대 다수의 누군가를 위하지 않아도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해도 이게 되는 장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인구가 많고 K-존비물, K-드라마만 보는 사람만으로도 넷플릭스에 가입자가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듯이 K-POP만을 즐기는 사람만으로도 미국 산업이 지금 부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쓴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K-POP 그룹들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장인 애들은 그 시장에 대한 이해는 있죠 우리 시장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어떤 방송국과 손을 잡아서 누가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면 이렇게 홍보할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그 K-POP을 만들어 온 사람들만이 그 자잘한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음악들은 K-POP 팬들이 좋아한다 이런 식의 그룹을 만들어야 K-POP 팬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디테일한 노하우들은 K-POP 그룹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K-POP 회사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도 유니버설 그룹과 손을 잡았고 SM엔터테인먼트는 또 MGM 계열의 그리고 CJ엔터테인먼트도 또 HBO와 손을 잡고 거기는 또 라틴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K-POP 자체가 하나의 세계 하나의 독자적인 카테고리로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의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 K-POP이라는 게 어떤 K-POP을 만드는 어떤 그런 뉘앙스 어떤 노하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걸 갖추고 나온 게 이를테면 그게 K-POP이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정의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이브와 유니버설 그룹이 컴피티션을 통해서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을 멤버들로 뽑았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자본으로 해서 K-POP 그룹을 우리의 노하우와 미국의 자본으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K-POP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죠.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거기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K-POP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K-POP이라는 것의 하나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악적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K-POP이라는 것이 가진 하나의 공식 템플릿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에 K-POP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쓰면서 딱 저도 그걸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예를 들면서 SM이나 하이브 이런 데가 미국에 진출해서 하고 그런 것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K-POP이네 이거는 K-POP이 아니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약간 무의미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채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 양상을 그냥 받아들이고 즐기면 되지 않나 어느 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막 던져보는 얘기지만 전 세계 모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K-POP 스타일과 그런 그룹들로 모든 나라가 그거에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한국에서 유래한 거래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 옛날에 2000년대 옛날에? 네. 2000년대쯤에 검색해보면 검색해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였다니까 이렇게 하는 날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느낌이 약간 K-POP 그룹 같은 느낌이 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이 왜 K-POP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냐면 그게 한국 회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K-POP의 정확한 뭐랄까요? 모조품? 그러니까 K-POP스러운 그룹을 만들지 않으면 실패인 거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거 완전 K-POP인데?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K-POP이다 하는 게 뭐예요? 그걸 표현을 하자면?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느낌. 맞아요. 저는 K-POP의 가장 큰 미학적인 장점, 독특함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 혼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혼종이라는 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뭔가 이게 잡종이냐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힙합과 EDM과 팝과 뭐 한 곡 안에서도 엄청 정말 변화가 많고 다채로운 변주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전체적인 패키지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나의 퍼포먼스를 감상했을 때 참 저거 K-POP스럽네. 그렇죠.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굉장히 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K-POP은 서구 음악이고 딱 봐도 미학적인 것도 서구 그 안에 무슨 한국성이 있냐 그 말씀도 사실은 맞는데 한국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성이 없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저는 한국 스타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한국적인 거죠. 예를 들면 자꾸 다른 걸로 비교를 하게 되네요. 우리가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남부에서 뭐 이래를 했다라고 하면 뉴올리언스나 이런 데서 마가린 같은 데 튀긴 거를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한 건데 요새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말이 있어요. KFC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KFC가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다. 그런데 그건 미묘합니다. 우리가 그 치킨을 보면서 이거는 한국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먹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자잘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방법은 하지만 프라이드 치킨이 외국 음식이라고 한들 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은 한국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식의 프라이드 치킨이 해외에서도 또 인기를 얻고 그럼요.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배우고 보이밴드의 본고장에서 우린 BTS, 제2의 BTS를 우리가 만들겠다. 버블건팝의 본고장에서 우리는 한국식 버블건팝의 진보된 모델을 배우겠다. 문화의 역수입, 역전현상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고 이거는 80년대, 70년대 이때 미래의 학자들이 있어요. 문화학자들이 나중에 한 2, 30년만 지나면 세계는 완전히 망한다. 미국식의 미학이 전 세계를 지배해서 모든 나라의 민속문화나 그들의 자체적인 경제적 파워나 이런 거는 다 망하고 미국만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오늘 케이팝을 갖게 됐습니다. 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한국의 뭔가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는 시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영리하다, 똑똑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에서 한국의 어떤 국악이나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과목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전통 음악을 잘 보존하고 계속 전술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진짜 손꼽을 만하다. 국립국악원을 비롯해서 이 국악에 대해서 정말 정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계속 후계자가 나오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우리 전통 그런 궁궐들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또 보존하는 기술도 좋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보존하고 전하려는 의지는 또 굉장히 한편으로 강하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것으로 벗어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는 욕망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한국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투트랙 전술같이 생각을 합니다. 전통은 우리나라 또 원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이제 원조로 해야 됩니다. 전통은 전통대로 또 세계적인 음악은 또 세계적인 스타일대로 그대로 또 동시에 추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약간 욕심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대중문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에스파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 중등인데 그냥 하루 종일 그 에스파 무슨 춤인가 그거를 추고 있는데 맨날 저 I'm on the next 그거 맞아 하는 거 있잖아요. 레버 이렇게 레버 그 제껴라 제껴라인지 지켜라 지켜라인지 체크리다 하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한 곡을 듣고 있는지 이미 여러 곡이 지나갔는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죠. 네. 또 뭐 아밧 가상 그런 것도 있고요. 프리첼은 기억하시죠? 그럼요. 프리첼 아바타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아이돌 요즘 아이돌 산업에서 이거 가상 이런 얘기도 있지만 메타버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버블 버블도 좀 하더라고요. 버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타하고 직접 채팅하는 것 같은 그런 일대다 채팅이죠. 스타는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사람은 그게 개인적인 메시지로 도착을 하는 그렇죠. 아주 독특한 착각 시스템입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BTS 그 위버스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BTS 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SM이 SM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시스템을 거의 도입을 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하나의 소통 방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고 지금 기자님이 메타버스 얘기도 하셨지만 근데 아직도 이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답이에요. 메타버스는 보고 VR은 보고 그러면서 과거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2000년 세기 말에 사이버 가서 아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국에 있었던 고릴라즈라는 고릴라즈 2D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캐릭터로 된 그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아담이나 이런 사이버 가수는 그냥 현실의 가수의 목소리가 있고 그 사람이 부르고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그 가상의 가수를 구현을 한 거죠. 그 안에 어떤 스토리도 담겨 있습니다만 굉장히 평면적으로 그림으로 된 가수가 화면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우리가 사이버 가수라고 했죠. 사실 그게 사이버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립싱크를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실제 가수 목소리를 립싱크하는 가수였고 고릴라즈 같은 그런 캐릭터 가수는 한마디로 만화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가수가 그 가상의 가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실제 가수가 있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의 가상현실은 그냥 현실을 가상의 공간에 그냥 구현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에 실제로 실제와 같은 게 있네 여기까지가 가상현실이에요. 증강현실은 거기다가 실제에다가 가상의 캐릭터를 뭡니까 포켓몬고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그거를 확장시킨 개념이 뭐냐면 완전히 다른 우주를 영화 매트릭스처럼 구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 안에는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심지어 시간의 개념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나이도 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땅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 부동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안에서 거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안에 그 캐릭터만 존재하는 뭐랄까요. 가수면 가수의 캐릭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있죠. 제페토 이런 거 하신 분들 제페토가 맞아요. 아실 텐데 그러니까 아바타인 아티스트와 아바타인 팬이 가상의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갖고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완전히 다른 우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유니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에스파 같은 가수가 지금은 이제 에스파가 대표적입니다만 이게 저는 뭐 계속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수가 있고 그 실제 가수가 대표하는 아바타가 있어요. 그 아바타는 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아바타를 아바타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아바타 가수가 또 실제 가수와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또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상상력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이게 결국은 최근 이런 아바타나 메타버스에 익숙한 MZ세대들 MZ세대들을 겨냥을 하는 완전히 또 새로운 이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제 또 팬데믹 국면에서 실제 만남보다 오히려 그렇죠.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의 만남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 자체를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남, 소통 그 세계 자체를 또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을 하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쓰고 들어간 그 세상도 세상인 거예요. 그 기계를 통해서 들어간 가상의 공간도 충분히 나는 그것도 하나의 삶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서 최근에 이제 에스파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가입을 해야죠. 게임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최근에는 통화 플랫폼이라고 해서 SM은 또 SM만의 플랫폼 BTS나 이쪽은 또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런 거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시장이 지금 사실 가장 핫하고 그게 이제 케이팝의 미래가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케이팝 산업은 음악 산업이 아니라 저는 그 미디어 산업이죠. 그러니까 저는 IT 산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 외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외국도 외국도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음악에 있어서는 케이팝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최근에 그 NFT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코인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주고 팔고 그 한정판 아이템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그 지불 수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의 공간에서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특히 뭐든지 사고 싶어하는 뭐든지 한정판을 원하고 나만의 아이템을 원하는 열성적인 케이팝 팬덤과 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다투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더 정말 1대1로 더 쉽게 만날 수 있네요. 1대1로 쉽게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저는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감히 대담한 예측을 해보자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나만의 아이돌이 만들어지는 날도 멀지 않았다. BTS인데 예를 들면 나만의 BTS 우리가 더 이상 TV로 보면서 왜 이번에는 저런 옷을 입고 나왔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만의 내가 원하는 머리 모양과 옷을 입은 혹은 나와 1대1로 소통을 하는 BTS가 나올 날도 가상의 공간에서 멀지 않았다.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이 발전하면 좀 무섭죠? 네. 조금 그렇긴 해요. 거기서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 볼 수 있죠. 영화들 뭐죠? 인... 아 뭐죠? 스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 아 꿈만에 들어가는 거 꿈만의 꿈을 계속 꾸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그런 게 나와요. 이거를 너무 오래 꽂고 있으면 그게 더 현실 같아서 나오기가 싫어진다. 저는 그런 날도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서 그래요. 다들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이거 꽂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을 거예요. 사실 게임도 비슷하잖아요. 게임도 요즘은 게임 안에 뭔가 게임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사교하고 그러니까 왜 작년 제작 작년이었나요? 그 트래비스 스카씨 그 안에서 콘서트를 했잖아요. 거기서 발표하고 팬미팅을 이제는 충분히 아바타 대 아바타로 팬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을 안 하면 손해인가? 그 안에 다른 세계에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심스 같은 게임들 동물의 숲 같은 게임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미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그 집을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로 꾸미고 실제 생활에서 이게 가능한 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가상공간에서 내가 그런 거를 꾸미고 산다라는 거가 은근히 만족감을 줍니다. 그게 해소가 돼요.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런데 이게 점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더 리얼해지고 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리얼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진짜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부동산 대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메타버스라는 게 그런 어떤 플랫폼? 뭔가 이렇게 구축을 굉장히 기술적으로 엄청난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역시 또 대자본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위주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기술도 선점을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고 당연히 큰 자본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됐죠. 전쟁이 시작되고 최근에 비키트가 하이브로 회사를 확장을 하고 SM도 그렇고 다른 그룹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K-POP이라는 거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제 기업의 구조로 본다면 구멍가게 같이 주먹구구식에 아무래도 이게 기획사라는 걸 중심으로 발전했겠죠. 우리는 K-POP 기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이한 거예요. 음악 산업을 기획사가 주도를 하고 있다는 미국은 음반사가 음반사가 미디어 컴퍼니가 있고 그 안에 산하 레이블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또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매니지먼트가 지금 K-POP을 리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거를 지금 조금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회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수만 프로듀서도 그렇고 방식 프로듀서도 기업 경영에서는 손을 떼고 의장을 하면서 음악 프로듀서로서 하겠다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도 이 K-POP 산업을 조금 더 선진화된 외부에서 봤을 때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더 투명하고 맞아요. 뭐랄까요? 잘 구축된 그런 산업으로 지금 바꾸려는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죠. 기업 설명회를 지난번에 하이브도 그랬지만 하이브로 사명 바꾼다 라고 할 때 그 설명회를 일반 팬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인 것 같아요. SM도 얼마 전에 유튜브 그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SM 콩그레스요? SM도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앞으로의 기업 비전을 밝히고 이런 거를 또 했었고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케이팝 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풍경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너무 사실은 빨리 돌아가고 그 변화의 양상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문가들조차도 관심을 하루 이틀만 끊으면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주체인 아이돌 그룹 가장 핫한 아이돌 그룹을 적어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전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감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산업적인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음악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오늘 저희 커튼콜 초대손님 음악평론가 김영대 씨와 함께 또 새로 나온 책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 얘기도 해보고 또 아 뭐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요즘 그 케이팝 얘기를 실컷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와주십시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뵐게요.